와 고기가 확 땡기네. 셰프 주디 스테이크 만들기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. 그럼 2인분 시키셔야죠. 손님 자 등심! 다진 고기, 등갈비, 돼지 목살, 치킨, 연어 있습니다. 일단 등심부터! 어느정도를 익혀볼까? 미디엄으로 부탁해요. 미디엄으로 자 해봅시다. 와 이게 펜 자체가 다르네? 이렇게 팍팍해도 되나? 와 엄청 두껍네? 하나 더? 2인분 같은 1인분 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두 덩어리 사이드 디시는 뭐가 좋을까? 버섯볶음 자 봅시다. 익힌 채소, 감자튀김, 샐러드, 바게트빵, 버섯볶음, 계란후라이 어 익힌 채소 갑시다. 방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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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파라 거스 좋아 완벽해 불을 켜주고 콸콸콸 콸콸 석석 너무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. 정말 재료들이 밖으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살살 해야 합니다. 골고루 있게 섞어주시고요 섞어주시고요 오 소스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아 괜히 눌렀다 아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어쩔 수 없다 어니언 어니언 소스 한쪽에만 발라 한쪽에만 아 이게 이렇게 발라지는구나 등심 스테이크 완성 반성 한 덩어리 어디 갔지? 내가 먹었나? 자 드세요 이 다음에는 물을 만들까요? 음 냠냠냠 연어하자 연어 치킨도 땡기지만 닭도 땡기는데 연어 연어 연어는 우와 버터를 싹 둘러주시고 연어 투하 연어는 참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구워먹어도 맛있어요 슉 슉 슉 슉 슉 하나 더 하나는 내꺼 하나는 송님꺼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어 연어에 뭐가 어울릴까? 버섯 볶음? 슉 슉 슉 샐러드? 슉 샐러드 양상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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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오이가 여기 안에 되게 꽃 모양 같다 오이 오이 방 토 완벽해 너무 무슨 대접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제 올려주겠죠 그죠? 짠 소스 넣읍시다 소스를 이것도 근데 이 양파 어니언 소스가 어울리지 않을까? 케찹 머스타드 이건 뭐야? 저거 하나는 뭐지? 어니언 소스를 넣는데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한 바퀴 두르려고 했는데 손님 주문하신 연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예쁜데요 되게? 맛있죠?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되게 배고프다 좋아요 오늘도 장사 끝 안녕하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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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